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선생님. 그런데 이제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거든요. 한일관계를 정상화한다. 그전에는 비정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. 그러니까 그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이 세 대통령을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자꾸 한일관계가 정상화해야 되고 하는데 노무현 문재인 때도 한일관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물건 일본에서 수출 안 한다 그런 사소한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거 있다고 우리가 여행을 못했습니까 수출 못했습니까 수입을 못했습니까 학문교류 못했습니까 세미나를 왔다 갔다 못했습니까 못한 게 뭐 있어요. 그럼 정상화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가 한 다른 국가와 평등하게 호회의 원칙에서 장사 다 하고 교역 다 하고 관광 다 하고 문학교류 다 하고 그럼 정상화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뭐 농민정권 때 일본 여행이라도 못 간 것처럼 여행 못 갔어요 정상화 다 했어요 그런데 괜히 그쪽 보수 정당들의 대통령들 나오면 뭐 비정상 적인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바로 잡기는 그 사람들이 한 게 정상화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비정상 이에요 유석열이 하는 게 유석열 도 뭐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정상화 안 된 게 뭐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바로잡은 게 뭐 있어요 정상화 한계 정상화 한계 그러면 다 그렇게 우리나라 를 퍼주는 게 정상화입니까 그러니까 정상화는 뜻도 모르는 것 같아요 . 지난번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담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. 담화가 아니라 뭐. 담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. 기자회견 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죠 뭐 모독했다 그런 말 하는 거 보고려고 뭐가 뭐면 뭐 국어사전 바꾸게 된다. 네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국어사전 바꾸게 될 사람은 유석열 대통령 자신이야. 어떻게 정상화라는 뜻도 모르고 잘되어 가는 나라 두 나라 되고 정상화 이랜다. 한미관계도 뭐 정상화 한미관계 잘못된 게 뭐 있어요. 한미관계 뭐 민주당 집권 때 뭐 한미관계 뭐 안보 파탄 났습니까 훈련하는 거 다 했어요. 남북관계도 좋고. 그런데 뭐 자기들이 마치 정상화 한 것처럼 제발 그런 듣기 거북한 그게 역사조작입니다. 역사조작이 뭐 따로 있나 그런 것도 역사조작이죠. 그럼 거짓말 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. 국민들이 지금 뭐 아주 엄청 싫어합니다. 선생님. 70% 이상이 지금. 네. 초등학생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. 누가 싫어요. 초등학생도. 초등학생도. 이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초등학생도. 초등학생들만이 아니고 지난주인가 에는 광명에서 그런 촛불집회를 했는데 뭐 중고등학생들도 와 가지고 싫다고. 그러니까 왜 싫겠어요 거짓말 할까 싫은 거죠. 저도 엊그제 제주도에 촛불을 갔다 왔는데요. 거기서 또 젊은 친구들이.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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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